안녕하세요 덕덕쇼입니다 오늘은 짠! 신기한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살겠습니다 우주캐니로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어때요? 굴라굴라 굴라굴라 웜 먹는 색종일 주걱이에서 신가루를 넣는 그런 맛이에요 소리 한번 들려주도록 할게요 두개로 맛있어요 이거 안에 와다닥을 넣은건데요 엄청 새로운 맛 우주에 떠다니는 아 이거 버블티 호자상 역시 버블티는 따로죠 먹는 핏 이거는 만든 핏 이건 진짜 핏 파스타 파스타 변으로 만든 핏인데 먹어볼게요 이걸 왜 먹는건가요? 맛은 없어요 훈 cone 은근 다 뱀 무수 육통 김 그낭 로 드라이빔 부 뱀 전 초 없지만 얘는 맛있다 비슷한 먹지 마세요 머리에 양보하세요 그다음 먹는 덕분 여기다가 연우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 검색이야 너무 귀여워 맛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사이 사탕 제 모양이 주사이 처음 생각하는데 주사이 모양 맞아요 우도맛 달달하고 맛있어요 대왕 햄버거 젤리 엄청 커요 분리 그냥 젤리맛 불에 넣어서 반 젤리맛 상추 한번 먹어볼까요?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치즈 치즈 지구젤리점복신복신 respe용 이것도 그냥 젤리맛 이제 재미로 휘파리용 캔디를 갖고 왔는데 물어 볼게요 혼돌레인지 모르겠죠? 저도 몰라요 사실 약국 가면 주는 그 비타민 맛 오늘은 우주 캔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콩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녕